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수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 시리즈 43번까지 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좀 있으면 여기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다시 우리들 검토하겠습니다. 제목은 우리의 신분 번호가 붙어있어요. 1번이 왜 이 제목을 달았는가 하면 우리는 이전에는 주님이 계속 강조하셨죠. 죄인이었다. 외인이었다. 이방인이었다. 예수 밖에 있었다. 한례당이네 칭하는 자들 앞에 무한례당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어떻게 됐어요? 주님 앞에 구원받은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주님을 자녀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후사예요. 후사는 다른 말로 쉽게 말할게요. 상속자.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 것. 너는 못 물려받아. 여러분 길 가는 사람 앞에 이웃 사람 앞에 자기의 전재산을 후사로 물러주는 상속해주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거의 없어요. 사회단체에 교회에 그런 데다 고아원에 이런 데 양논에 이런 데다가 기부하는 사람은 있지. 왜? 그땐 자녀가 없어. 상속자가 없어. 자녀가 있다. 그래서 영 엉터리야. 그럴 때는 이야기가 다른데 성경적으로 후사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넘겨준 것. 그것이 예표예요.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우주의 전권을 넘겨받는 후사인데 우리와 같이 후사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새하루살렘을 지으신 것은 그분이 혼자 즐기려고 지으신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에게 목적이 있어. 새하루살렘을 우리에게 신랑이 사랑하는 신부에게 선물을 하듯이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여 참으로 놀라운 꿈과 같은 영원한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새하루살렘으로 주님이 예배하셔서 그것을 우리한테 상속받아라 그러셨어요. 좀 이따 또 나옵니다. 그것을 후사하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볼게. 여러분 신분을 아세요. 여러분 자신이 어떤다. 정체성이라고도 말해요. 나는 누구냐. 당신이 누구요. 그러면 떳떳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정체성 있게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세상 직업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차원이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성망론에서 제사장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지금 우리는 신약의 제사장이에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기쁨으로. 왜? 주님이 큰 사랑을 받았으니. 공짜로 거저 구원을 받았으니. 나도 주님 앞에 큰 갚을 수 없는 사랑과 빚을 졌으니. 은혜를 받았으니. 남편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니. 나는 신랑을 섬길 수 없냐고 말이죠. 신랑은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는 어떻게 신랑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냐. 그분을 어떻게 내가 섬기지 않을 수가 없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아실걸. 아무리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고 사랑해도 만본 일도 못 갑할걸. 그건 인정해야 돼요. 왜? 사람은 철이 없어. 잘 잊어버려. 사랑과 은혜를 잘 잃어버려. 그래서 뒷발질하는 사람이 있어.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은 좀 봤어.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변치지 말아야 돼. 끝까지 가야 돼. 그래서 네가 붙잡고 있는 것을 아무나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절대로 놓치지 마라. 이거 놓치면은 너 인생 100% 실패하는 거다. 이거 하나 붙잡아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네 가지를 봤어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후사다. 하나님의 제서장이다. 그분의 일꾼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나는 내가 누구니까? 누구답게 살아야 되겠다. 예를 들어 볼까요? 1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도둑놈 자식 끝이. 깡패 자식 끝이.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최소한의 품위가 있다. 기준이 있다. 최소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대가 있어야 돼. 속사람부터 표정부터 생활도 말투도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돼.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올 본문이죠. 다시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누구 이름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자가 여기 있어. 옛날에 읽을 때 권세가 왜 들어오나 싶어서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면 충분한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랬어요. 아, 특별하잖아. 요런 단어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여기다 동그라미 칠 줄 알았는데 권세란 말은요. 여러분, 왕의 아들은 왕자라 그래. 권세가,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길거리 가면 막 엎드리잖아. 마구 대합니까? 아니지요. 권세라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마구가 호락하라고 못하는 거야. 권세를 벌써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단,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해야 돼요. 알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12장을 외우세요. 13절로 봐. 이는 혈통으로나 육족으로나 사람의 자녀가 된 거 아니야. 네가, 네 혼안에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에게로 남자되다. 주님의 성령으로 남자들이다. 거듭난 자들이다. 주님의 역사다. 네가 자랑할 것이 못된다. 하나님의 선물의 은혜다. 지난번에 그랬잖아. 알렐루야. 이거는 내가 어떻게 내 마음먹고 작정이가 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이름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자녀가 되는 뒤에는 권세까지 따라온다. 알렐루야. 권세는 권위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에서 어떤 사람이 됐나.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을 감겨가시라고 말이에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도 그랬잖아. 내가 인생 고백했잖아. 옛날에 나는 혁변 없이 살았다고 말이에요. 어느 날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갑없이 자녀 삼아 주셨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내가. 주님이 부르실 때 아들아 하시도 하지만 종아 그러시도 해요. 주님의 업무에 관계될 때는요 일을 시키려 하니까 교회 일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종아 그래요. 종으로서 일을 시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말하면 아들아 가정적이잖아. 그분은 나의 아버지니까 당연히 아들아 그렇게 부르셔야지. 그래서 우리는 신분을 알 때 행동도 달라져요. 신분을 모를 때 지붓대로 행동하게 돼 말하게 돼 생각하게 돼. 나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존재성. 나의 인생의 목적. 내가 왜 뭣 때문에 낫냐. 짐승으로 낫냐. 아니잖아요.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살아가냐. 아니잖아요.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아무 생각도 안 하다가 살다가 그냥 그냥 죽는 거야. 아닌다. 사람은 그렇게 난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우리는 주의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원받았다. 할렐루야. 그분이 선한 일을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하느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 뭘 해야 되나. 가치성. 나한테 뭘 맡겨주셨나. 직분. 어떤 책임을 딸란트를 주셨나. 책임. 이런 것이 다 동반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이 빠르게 살고 마침내 주님을 만났을 때 성공하는 거예요. 칭찬받는 거예요. 지금보다 여러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나도 남은 생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더 잘하고 싶어요. 내 마음. 이만쯤 했으니까 대강하고 마치잖아. 그건 아닙니다. 마무리를 어떻게 하면 잘하냐. 유종의 미. 할렐루야. 끝이 들어오면 다 좋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말하자면 시골 머슴이나 옛날에 노예가 갑자기 얼마만큼 바뀌었는가 하면 왕의 아들로 바뀌었어요. 왕의 딸로 바뀌었어. 왕자나 공주로 바뀌었어. 진짜예요. 왜? 하나님의 자네라 그랬으니까. 우리 주님 왕 아닙니까? 그렇게 정확히 성경 말씀하고 똑같이. 우리는 노예나 머슴이나 거지 같은 신분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 왕자, 공주들이 됐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뻔한 얘기 같죠? 다시 한번 되새겨보시라. 뜨거워져요. 과거가 새로워져요. 세상에는 신분도 많아. 세상적으로. 왕도 있고 왕자도 있고 공주도 있고 장군도 있고 얼마나 직업이 많습니까? 그런데 나쁜 사람들은 몇 창녀도 있어. 우리의 신분은 뭐였는데? 죄인이었다가 믿음으로 다시 거듭났습니다.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본성 DNA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맞죠?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왔죠.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주님 자신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한 성분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알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잊은 것이 안 되는 거야. 죄인 시절 그거 다 버려야 되는 거야. 거기 막 섞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표정이 밝았다가 어두웠다가 말도 막 이렇게 했다가 성질됐다가 그거 안 되는 거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안 돼. 그러면 주님 앞에 불합격을 먹어. 점속 갈게요. 우리의 신부는 이제는 아버지의 본성 생명이 이 안에 들어왔어. 얼마나 놀라웠는지 몰라. 그래서 거듭났다 그러잖아. 그래서 쉬운 말로 다시 해볼까? 그러니까 주님의 DNA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왕자가 됐으면 공주가 됐으면 품위가 있어야 되잖아. 공주는 아름다워야 되잖아. 우아해야 되잖아. 왕자나 공주는 왕자나 공주답게 은행하고 안으로 인격이나 바깥으로 외모도 품위도 그만큼 고고하고 그렇지만 깡패는 깡패 같아. 거지는 거지 같아. 창녀는 창녀 같아. 우리는 성전한 신부로 자신을 지켜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닐 때요. 진짜 못 살 때 아닙니까? 그렇죠? 6.25 끝나고 먹는 게 있습니까? 똑바로 된 집이 있습니까? 옷이 있습니까? 배는 쫄쫄 골고 겨울 되면 몸은 달달달 떨리고 밤에 자고 있나면요. 운묵에 물 떠는 게 꽁꽁 얼었고 도제랑은 못 사가고 옷은 못 입고 맨발로 학교로 가고 옷통은 잊지도 않고 반수 하나만 입고 가고 이야... 거짓말 같죠? 그만큼 못 살았어. 거짓말은 뭐 왜 이렇게 많나요. 거지가 뭐 버글버글까지는 아니더라도 뺄이 거지를 몇 명씩 봐. 근데 식사시간을 잘 알아. 거짓말은 미제에 깡통 다 줄어들고 똑바로 걷지도 못하고 반 기다시피 누더기를 막 이게 안 씻어가지고 1년이고 2년이고 안 씻어져가지고 덕지덕지해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문을 두드려 뭐라는지 아십니까? 밥 안 쓸 수 있어 밥 먹다가 깜짝 놀랐어 밥 안 쓸 수 있어 그러면 이제 한두 번 와봤어? 문자들이 우리 집에 그러면 이제 조용해 밥 먹다가 우리는 뭐 있습니까? 별 거 없는데 그러면 딱 긴장해져 엄마가 얘들아 한 숟갈씩만 내놔야지 그러지 그러면 이제 그라다 나가도 놓고 한 숟갈씩 이제 각출을 해야 돼 그둬야 돼 그래서 내가 갖다가 주고 보내요 나 먹을 것도 별로 없는데 어떨 땐 반 숟갈 밖에 안 줘야 돼 밥 한 숟을 줘 있어 그 다음에 길거리에서 밥 안 먹는 사람은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깡통 하나 갖다 놓고 또 어떻게 해요? 돈 한 푼 줘 있어 우린 거지가 아니지요 지금 하느님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인지 모르겠죠? 말도 말도 못하게 부자예요 여러분 굉장히 부자 하나님을 두셨어 엄청나게 멋있고 보아스에 비유되는 보아스가 주님의 예표죠 잘생겼고 부자고 인격 좋고 부인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런 예수님의 신부가 됐어 세일의 사람은 다 우리 거야 이따가 성경 읽어드릴게 우린 거지가 아니에요 어디 다니면서 남한테 손 벌리지 마라 거지가 아니에요 내가 건축하면서 누구한테 돈 없다고 궁색한 소리였습니까 너? 그건 자존심 문제야 왜? 하느님의 자녀의 자존심 문제야 하느님의 교회가 빈곤하던 티 그거 내는 거 아니야 떳떳해야 돼 아기는 보겠지 저거 어떻게 지냐 언제 지냐고 맨날 보겠지 너들 좀 기다려봐 놀랄 때가 올 거야 이건 하나님 집이야 주님은 스스로 그분의 영광을 지키십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써주십니다 알렐루야 마태복음 6장 9절에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옛날에 읽을 거 눈물 나더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구나 그냥 집에서 아버지 아버지 하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살아계실 때 근데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아버지라는 단어가 오는 어감이 너무 틀리더라고 차그만큼 듣기 좋고 달콤한 아버지 너무너무 좋은 우리 아버지 얘들아 이제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이셔 똑바로 알아야 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는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 참 멋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참 얼마나 멋있어요 당당하세요 떳떳하세요 자녀다우세요 남한테 찔리지 말고 난 주변 사람들한테 그래 남 눈치 보지 마라 뭐 젖어서 떳떳해라 당당해라 그렇다고 남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 교만한 건 아니다 당당해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위 인격 위덕 모범적인 것 그런 게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떳떳하게 사세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품위가 있어야 돼 인격이 고상해야 돼 알렐루야 로마스 13장 12절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이제는 우리가 천민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빛의 갑옷을 입어라 대살로니가 전서 5장 5전에는 너희는 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빛의 아들들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후사 후사가 뭐라 그랬죠 상속자 물려받는 거야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모든 것을 물려받는 거야 이스마일은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이스마일은 그냥 하갈하고 같이 내쫓았어 왜? 아브라함의 후사가 못되니까 우리는 당당히 우리는 당당이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상속자입니다 히보리서 11장 6절 저희가 더 나은 그리스도로 뜻 bait 그리고 그리스도 1절 한다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마지막 때 가면은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덕보자 심판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심판이라고도 합니다 양과 염소를 딱 앞에 모으시죠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 양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다시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얼마나 멋있습니까 주님 아직 판결을 하시는 거야 이리 오느라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이번에 뭐하라 그랬어요? 상속하라 그랬어요 알렐루야 다 가져가라 상속하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거는 현실이 됩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같이 누릴 겁니다 1886년에 아무래도 어땠죠 우리 할아버지가 태어나셨어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는 경북 상주에서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대강 들으니까 우리 할아버지 뭐 하셨어요? 상주에서 막걸리 공장하셨다 이러시더라고 기술이 있으셨나 봐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가 30세 넘어서 1919년에 우리나라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에 우리 아버지가 태어나셨어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옛날에는 공부를 많이 할 수 없잖아 일본 사람 밑에서 공부를 했는데 중학교 나오시고 일본 사람 청량 기술자한테 청량을 배워가지고 내가 약간 과장할게 우리나라에서 청량을 제일 잘하시는 분이 됐어 어려운 청량은 어떤 청량인가 제가 나중에 설명할게요 산을 뚫는데 구멍을 뚫는데 이쪽에 와서 뚫고 이쪽에서 뚫어가지고 산 안에 구멍을 뚫는데 탄광 같은 데 이쪽에서 뚫고 이쪽에서 뚫잖아요 이게 가가 이어서 정확하게 만나게 청량을 해야 돼 이게 이어서 만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일로도 가고 이쪽으로 가도 가고 막 이렇게 가다가 암반파도 엉뚱한 데 가 있고 그래 그런데 그런 청량을 하셨어 제일 고급 청량이에요 여러분 세상 좁지요 일제시대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금산군에 사셨어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이야기 하시는데 그때는 우물이 없어서 진학산에서 물이 내려오면 카라카 말 때 새벽 일어나면 우리 어머니가 물동기를 가져가가지고 그 물을 뜨다가 밥을 해먹는데 국독거리고 야 그러던 시절이야 거기서 우리 누님 두 분이 나셨어 그런데 이제 해방되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는 청량 기술이 있으니까 공무원이 됐어 공무원으로서 퇴직하셨어 88세에 돌아가셨어 우리 할아버지가 하시던 걸 아버지가 그대로 잊지 않았고 직업을 아버지가 하시던 걸 내가 그대로 잊지 않았으니 웬은행가 주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나는 1950년 우리 고향인 경북 상주 함창에서 출생해가지고 초등학교는 우리 고향에서 나오고 중학교는 고향에서 20km 떨어진 성주시에 가서 남산중학교라는 데 나오고 고등학교는 또 더 진출하는 거야 대구로 나간 거야 그래가지고 하숙하고 자체하면서 경북공업고등학교 건축과를 졸업했고 그 다음에 대학교는 서울 가서 일하다가 서울에서 제조사에서 대구로 다시 내려와 가지고 경북대학교 공과대학 공업교육과를 나왔어요 그러면 고등학교 실업계 선생이 돼야 되는데 웬걸? 군 복무하고 난 뒤에 우리 고향에서 학원을 운영하다가 간도구 대구로 해서 또 서울로 올라가게 됐어 별의사장품 영업소 소장에 됐어 그러다가 성경 받고 신학교 가게 되고 주님이 첫 번째 우리 고향에 가서 교회를 개최하게 했어 우리 사모님하고 결혼한 것도 1986년 교회를 처음 개최한 것도 1986년 결혼한 뒤에 그 다음 해에 대우에 가서 개최을 다시 했어 소상구 만촌동 그 다음에 88년도 보면은 사모님이 자꾸 서울 가서 목회하지 서울로 가게 됐어 서울 가서 응암동에서 처음 개최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조금 부흥 돼가지고 대조동으로 가서 또 개최을 다시 했는데 그러다가 1990년도에 안수받고 그 다음에 91년도에 대전 도마동으로 와서 92년도에 금산으로 더디어온 거예요 31년 됐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 그러냐 우리 할아버지의 직업을 아들이 물려받지 않았죠 일종의 직업적인 유산이야 상속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 하시던 걸 내가 물려받지 않았어요 내가 감사한 거는 주님의 종의 생활 이걸 아들 이마테천노사가 후사가 되어서 물려받고 여러분들이 후사가 되어서 물려받게 됐다는 거야 나는 후사가 있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후사가 있단 거야 하나님의 일이야 특히 누가 바톤을 이어서 계속 주님의 일을 부흥시켜 나가는 거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거야 좋지 않습니까 아버지 목회하는 거 보니까 나한테 먹자 소리 하지 말아 나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럼 어떡해 하순진 아니야 그죠 억지로 못하잖아 근데 이마테천노사는 초등학교 때 올평리 이청 사택에서 그때는 바닥에서 예배드렸어요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내가 뭐 시켰나? 하나님 아버지 저 크면요 아빠보다 백배 더 유명한 목사 되려고 그러더라고 오 그거 잘한다 그래서 이마테천노사는 하나님 앞에 초등학교 때 서운한 거를 잘 지키고 있는 거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나의 영적인 일들을 넘겨드립니다 말하자면 여러분들은 나의 후사입니다 하나님의 후사이면서도 내 목회의 후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속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목회할 때 열심히는 했지만 잘하지는 못했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지경을 넓히고 충만하고 더욱더 숫자라도 물질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부흥되고 알렐루야 그렇게 돼줘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짊어진 책임이에요 그래서 4번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일꾼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제사장 너무 잘 알잖아 오늘 신약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성경적인 거를 불러드릴게요 주력기 19장 5절로 6절에서 이스라엘을 애국에서 데리고 나와서 광려에서 하나님이 뭐라 하셨나 하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킨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된 거야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 신약의 와수 게시록 1장 5절 하반부하고 6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이 그분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나 여기서 잘 읽어야 돼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피로 우리를 사셨대 사셔가지고 어디다가 써야 되는데 노예를 데리고 오면 해방을 시켜 오면 어디다 데려와서 뭘 시켜야 되잖아 뭘 만들어야 되잖아 목적이 있잖아 우리를 사셔가지고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대석 한번 해봐요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이 됐다 제사장이 된 건 이해가 가 나라가 된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삼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기도문에 나라의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나라의 이마옵시며 내가 전에 여러 번 했잖아요 You kingdom come 하나님의 왕국이 여기에 이마게 하소서 하늘에서 와가지 하늘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왕국인데 땅은 마귀의 왕국이 되어버렸어 뒤집어져야 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소서 제사장이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제일 가까이 가가지고 그분을 삼으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요 제사장이요 그분을 배우러 온 성막을 찾아온 백성들이 있어 그리고 백성들이 많다고 해서 다 성막을 찾아오냐 저 바깥에서 텐트 치고 있는 일반 백성들이 있어 그래도 은혜는 이뻐 아침마다 맛난은 내려 생수는 먹어 그렇지만 아주 멀리는 이방인들이 있는 거야 우상성기는 자들이 지금 한번 생각해 봐요 성도나 주의 종들 중에 대제사장 같은 다 정말 은혜 충만한 제사장 같은 은혜 넘치는 주님을 잘 성기는 종들과 성도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뇌윈으로서 역할도 잘해야 돼요 뇌윈들의 역할 제사장들을 보필을 하는 거예요 승승장구하셔야 돼요 큰 변화가 있어야 돼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 주의 종이 인정해야 돼 그럼 주님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의 일꾼이다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 근데 전에도 그랬잖아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불러면 여러분 뭐라 하실까? 대통령한테 인정받아가지고 청와대 실장으로 들어갔어 잘랑거리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켜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그분 스스로 일하시거나 천사를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들 일꾼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천사들이 와서 그 일을 하는 거구나 천사들이 설교하는 거 아니잖아 천사들은 여러분들의 그 밑에 종들이야 불의는 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직분을 받은 정식 일꾼들이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그 감격이 없으면 안 되는데 청와대에서 불러주면 막 벌떡 놀라가지고 그냥 어쩔 줄 모르다가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뭐 긴가민가 표정도 하나도 없고 그래 주님이 섭섭하시지 않을까? 그러면 이게 웬 년의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불러주시고 써주시다니 그분 너무 감사합니다 왜? 대가가 또 엄청나잖아 일한대로 갚어버리라 내가 말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시문대로 거두리라 성경에는 잠시 잠깐 후면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부끄러움을 참으셨다 그랬어요 그 뒤에 무엇이 오는가 그분은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부끄러움을 참으셨다 참 놀라운 말씀이예요 우리는 남한테 무시당하는 거 억울함이 당하는 거 못 참는 수가 많죠 그러나 우리 속에는 옹졸한 것 때문에 그래 마음이 좁아서 그래 주님 앞에서 해야 돼요 주님은 다 보셔 다 보시는다 다 아시는다 사람을 향해서 뭐든지 하지 마라 주님 앞에서 해라 내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볼게요 헌금을 엄청 했어 누가 근데 다른 사람은 발표했는데 그 사람은 헌금을 발표도 안 했어 그래 섭섭한 마음이 썩 들어와 아직 한참 훈련돼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봉사를 남들보다 10배였어 근데 알아주지도 않아 그 엄청 섭섭한 마음이 썩 들어입니다 그거 아직 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세요 겸손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마음도 컨트롤 못하면 실패하는 그리스도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착한 종들에게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똑같은 말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거 읽을 때마다 기분 좋더라 주님 앞에 가서 나 이 말씀 들어야 되겠어 소망이 돼 잘했다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니가 시골교회 작은 교회를 맡았었느냐 니가 작은 일에도 충성했잖냐 그러니까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죄다 천국을 누리는 거야 세월호사님과 같이 누리는 거야 할렐루야 계시록 12장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이나여 저를 이기였은 마기를 이긴 거예요 그들은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자 보시죠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으니 원수들을 이기고 하늘의 즐거움을 누린다 자라야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그하는 자들은 즐거워라 벌써 휴가 된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휴가 못되고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 진지어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후 3년 반 지금 대한란이 착 비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네가 앞으로 장착 받을 고난을 전혀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어려운 일 온다고 귀가 질리거나 어쩔 줄 모르거나 낙심하거나 그러지 마 당당해 마귀하고 싸우는 거야 절대로 줄이지 마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건 주의 종들 중에 대표들이에요 몇 사람이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잠시 환란과 역경이 우리 앞에 고난이 다칠 것이니까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그거 지나가야 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멸루관을 네게 줄이라 알렐루야 놀라운 우리 앞에 놓여진 축복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 알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야 됩니다 알렐루야 우리가 같이 주님의 천국을 이루어 갑시다 여러분 모두 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 살려면 들어가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